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못 드리고 또 일본 성교를 위해서 청소년들 일본 성교를 위해서 바자예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들이 찬양팀을 구성했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물품과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해 주신 분들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병원에 잠깐 입원했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것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형극 뮤지컬을 이렇게 연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인형극 뮤지컬을 하는데 목동들 그리고 아이들 염소 그리고 다양한 나무 인형들 그 모든 것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인형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무대 뒤에서 누가 있느냐 사람들이 인형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관객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의 손이 이렇게 인형에게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대에서 보면 생동감 있게 연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 결정한 일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치러지는 영적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작고 크고 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영적 전쟁의 결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태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과 악의 대리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 있는 핵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무서운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다 여기 앉아계신데 주님의 군사로서 앉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마귀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분은 이 마귀가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약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극단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귀는 있고 마귀의 졸개의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실제로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도 않아. 이것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마귀, 사탕,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엘리트 지성인들이 참 많아요.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첨단 과학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콧 웃음을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오늘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일들이 그 배후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 현상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만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법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교육이 있죠. 교육의 현장이 있고 정치의 현장도 있고 외교 협상이나 이런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픈 환자가 있잖아요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 원인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뿌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완전한 치유의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그냥 아픈 환자에게 아프니까 진통제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즉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너머에 보이는 움직이는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는 바라봐요. 마귀가 그 뒤에 분명히 존재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사탄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며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만큼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난 거예요.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폭력, 음란, 테러의 현장 권력층, 부유층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대학 캠퍼스에 비롯한 이 세상 곳곳에서 사탄마귀는 무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군의 태양 혹시 보셨나요? 주군의 태양을 보면 그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의 자꾸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영적으로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 같고 나를 돕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무찔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찔러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TV를 보면 어떻게 하죠? 뭐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고 마늘을 갖다 들이대고 그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인 전투를 몇 번 치러봤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가위의 현상도 약간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 기숙사에 세 명이서 쓰는데 두 명의 친구가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갔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가위 같은 걸 처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제 형체, 시커먼 형체가 이 연기 같은 것들이 저를 위해서 확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위에 눌리면 어떻게 되죠? 말이 나옵니까? 말도 안 나와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있어요. 이 형체가 있는데 색깔로 저는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색깔로. 좀 센 거는 어떤 색깔일까요? 시커먼 색. 그다음에 회색, 좀 연한 색깔. 이런 단계들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악한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어둠의 건세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에서 처음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사택에 있는데 또 이번에도 좀 회색 빛깔. 이거 좀 약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예수의 피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이나 일본 같은 그 우상실이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게 느끼신 것인가. 영적으로 좀 깨어져 있는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안에서 반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그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그 이면에 보이는 영적인 그 실체들을 깨뜨려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화려한 외모 세련된 매너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은 속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잠시 나그네로 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이 무서운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 마귀의 존재를 너무 이제는 깊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마귀의 졸귀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론을 너무 깊게 연구하면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귀신을 묵상하게 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많이 묵상하는 존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닮을까요? 마귀의 귀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귀신보다 더 누구를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아 이건 마귀의 장난이야. 귀신의 노릇이야. 이렇게 돌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모든 책임이 강가되는 거예요. 감기만 들려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장난이다. 물론 마귀가 주는 병도 있죠.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례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서 또 이제 직장에서 불신자와 다퉜는데 이것도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것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술을 하는 이렇게 단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데서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사도 아무데서나 칼을 휘두르지가 않아요.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쟁에 거짓된 이 거품을 말끔히 걷어내고 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간신사는 무엇이냐.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꾸짖고 물리쳐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붙들고 묵상해야 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을 너무 가서 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 가대 평가해도 안 돼요. 냉정하게 사실에 판단해서 모든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승리하겠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은 무엇이냐. 단순한 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의 권세를 지금 사탄막이 악한 자가 주관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마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적진 한가운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사와도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자, 사탄마귀의 우리가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피해가고 싶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패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승리하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사탄의 이 세력 앞에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악의 세력을 이기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이 적 사탄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할 이 적은 어떤 존재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람을 정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세력을 네 가지로 바울이 설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된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대사가 누구냐? 통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방해를 해요. 그래서 지체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무엇이냐?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우리 전체를 나눠보았을 때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탄의 군주들이 있어요. 성교사님들이 이 성교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교사역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상숭배, 귀신숭배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은 정말 영적으로 눌리고 엄청나게 음산한 기운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인도 있고 강간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폭력이 있고 이런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들을 보면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권세, 사탄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성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트라는 곳에서 대부분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도시 지역 자체의 음란한 역이 가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알고 계시죠?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는 대부분 무엇을 하러 갑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탐욕의 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도박을 하고 쾌락을 쫓는 그런 곳 또 어떤 도시에 가보면 특별히 각종 신당들과 우상숭배의 영이 강렬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특정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중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먹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팔 있잖아요. 네팔. 이 네팔은 기독교 복음하율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50년 전만 해도 크리스천이 몇 명이었냐면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어디서 일하든 매일마다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특정 분야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래 무엇을 담당하던 천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무엇을 담당하던 천사였을까요? 음악이에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의 분야에 보면 아주 무섭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보면 전 세계의 젊은이들 사로잡아온 음악들이 있죠. 헤비메탈, 로컨롤, 뉴 에이지, 힙합송 이런 가사들을 보면 선한 가사들보다 정말 악한 가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사뿐만 아니라 리듬, 박자, 과격함, 무대 퍼포먼스 이런 걸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범죄에 빠져들고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또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형제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님과에도 많은 메스컴으로 보면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돈의 문제예요. 돈. 이 돈이 뭐라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싸우고 모함하고 몸과 양심을 팔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권, 부동산, 로또, 사채시장 이런 곳이 바로 다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돈을 다루면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도 무섭게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대부분 범죄는 어느 때 일어나죠? 낮과 밤 가운데? 그렇죠? 밤에 일어나요. 이때 또 감숙성이 예민한 10대, 혈기가 망성한 20대 이때 죄의 유혹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 술 그리고 마약 이런 것들이 또 사탄을 주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할 텐데요.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 권세들이에요. 권세. 기관이나 사람들. 이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겸손이죠. 오늘도 제가 청년들에게 리더십이 오늘 바뀌는 그런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청년들의 회장으로서 열심히 섬겼고 2025년 이제 임원을 선출하는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기를 오셨어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섬김이라면 사탄의 성품은 무엇이냐? 교만 그리고 지배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권력이 집중된 곳에 아주 심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권력이 집중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크게는 백악관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작게는 검찰, 경찰, 시청, 구청, 군대 이런 기관에서 역사합니다. 다른 이들을 압박하는 모든 조직이 다 영적 전쟁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면 휘두르고 싶어요.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우월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곳에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수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올려가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 많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유명해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마피아, 야쿠자, 마약, 이심매매, 도박, 살인 이런 것을 아는 거대 조직 폭력배들 유럽의 나치당, 미국의 인종차별 테러단체, 빌라데, 테런 조직 이런 세력들이 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나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점승술, 무당, 각가지 그리고 거짓 종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에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네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이것은 사탄의 직속 부하 세력, 사탄이 직속 부리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요. 여러분, 아당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굴 사용하죠? 대리자,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 뱀을 대리자로 사용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요. 그리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언제나 대리자를 시키는 거예요. 대리자를 시켜서 나쁜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력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자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의 총두모, 루시퍼, 사탄이죠. 이 존재는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성경에 보면 그는 한때 개명성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전체 천사들의 숫자의 몇 분의 1이냐?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를 갈고 있던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맞설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자면 하나님과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사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막고 있는 그것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의 사암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이 담이 무너져버렸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 보금, 그 말씀을 최초의 보금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에게 뒤꿈치를 몰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몬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사건이었어요.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구원자로 온 저 예수를 무찔렀구나. 죽였구나. 이제 내 세상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뱀의 약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뱀의 약점은 어딜까요? 머리죠. 머리. 그렇죠? 지금 이 뱀은 머리가 박살났어요. 사탄은. 그 사탄은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어요. 이미 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그럼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방위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 선포하면 우리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영적 전투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를 치르다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패하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